아! 똥빵구야 어머 어떻게 그렇게 청룩하게 청룩해시네요 자 여기는 하데스2입니다 자 언니오빠들 하데스2에요 자 가지야 자 4구 땡겨 3구구 언니야 언니가 뭐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어 지금 이승언니가 나와야지 아이씨 자 곱이 더 나와야되는데 와이드고 자 와이드고 두대 와이드고 에이 아까보고 더 안주나 으흐흫 으흐흫 야옹 자 와이드가 7분륜데 아 마지막열에 서있네요 구리미 맞기가 어렵습니다 됐 자 일단은 자 일반 노릇 한번 먹어볼께요 가즈야 최불암이 제일 비싼건가 최불암이요? 와이드 와이드 자 일반은 진짜 아니다 크게 터진것도 일반 아닌가 최고 그렇지 육폭 그렇지 자 그림하자 왔어 이거 왔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꺼야 빠샤 이거 왔다 왔어 야 어떻게 할만하겠어 빠샤 야 이거 뭔데 아이고 야 잘못 오바야 야 이거 왔어 야 와 이거 어떻게하나 힘들어서 드자 왔어 왔어 영자야 진짜 또 운명했다 우리가 자 여기서 더 먹어야 됩니다 빠샤 아이고 빠샤 야 미쳐버리겠네 그치 빠샤 야 로또 로또 잘 쓰였니 익을 수 없다 어서오세요 야 아이고 85만원 이겼다 고맙습니다